2개 2 어우 위험한다 블라디 한 번 죽게 될 것 같긴 해요 그쵸? 블라디 죽어 잡아야 돼 블라디가 지금 너무 커서 CS가 177개에요 오케이 타워 나 빼야돼 빼 빼 빼 빼 지금 바텀 제가 가고 있거든요 조금만 시간 벌어보세요 오케이 빼 빼 빼 이거 리치 와줘 리치 와줘 리치 와줘 네네네 이거 타워 없죠? 이기는 각이다 이거 우리 아쿠나 풍었네 빼 빼 빼 빼 빼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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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들어가 그렇지 왜 안들어왔어요? 들어올 상황이 아니었어요? 야 근데 얘기하고 들어가면 안돼 조용히 핑받고 들어가 아 쟤네 나 광포를 하고 있었어 다 죽고 빠지지 네 뭐 사지? 평화 한 개? 네 네 와 블라디 존나 컸어 블라디 블루 먹고 있다 블라디 블루 먹고 있다 네 한번 가볼께요 제가 궁없어 궁없어 야 이게 좀 애매하네 숨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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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라디 궁없어 하나씩 잘라먹어야 되는데 아이야 잡으러 가자 이거 나가야돼 나가야돼 안되요 형님 마낭 없으셔가지고 형님 전멸 일로 쓰세요 다 왔다 애들 트런들 왔습니다 다왔어 다왔어 조심조심 조심조심 야 이거 너무 강해가지고 야 이거 너무 강해가지고 아 뭐야 아군이 당했습니다 야 빼야돼 빼야돼 어 이거 들어가도 되겠다 궁이 있거든요 자리반이 근처에 있으면 저희가 좀 위험하거든요 궁 바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시야보여주면서 굿 오케이 오케이 트라운드까지 트라운드까지 아아이 궁굿 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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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레 디레 도망가고 디레 디레 야 뒤에 누가 오나? 막 누가 백업 봐주는 것 같아요 빠지는게 좋을 것 같아 이쪽에 지금 너 용먹어야 될 것 같은데 용 누가 먹었을 것 같은데 11레벨 있네 아 들켰어 아 와디가 나고 집에 가야지 4개가 다시 생기니까 집으로 집으로 이제는 탱탱을 좀 올려야겠다 철거님 이거 드실래요? 오케이 레드 레드 먹어야지 무조건 야 뒤에 블라드 있다 네 야 미드가 먹어야겠다 어 애쉬 자르반 블라디미를 레오나 트럼드 일단은 거인의 허리띠부터 가자 고고고 어? 다미의 불씨부터 오케이 굿굿굿 가보자 가보자 한별아 잘할 수 있어 아니 뭐 용줌이 안될 것 같은데 블라디만 자르부 시작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자르반니 공팀 같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한테 상당한 득이 될 수 있지 궁 온 아 용먹 켰어 블라디 궁을 몇 명 맞냐가 지금 가장 중요한데 앞에 딜러진만 맞게 좀 해야 돼요 오케이 오오오오오오 공이다 공이다 빨리 블라디만 뺘야겠다 조느냐 지코형님 죄송합니다 고고고 이거 블라디나 자르죠 플러스 다 죽는다 와 나 죽는다 도와줘 오 좋았어 와 나 다 펄이냐 와 와 다 죽었나 아이고 다 죽었나? 나만 살아있네 하하하 내가 왕이다 이거 가야겠다 옥갱이 어디로 가야 아 이거 템이 애매한데 막기가 힘들겠네 억쟁이 하나 내줄게요 오 소드를 팔아야 되나? 돈을 더 모아야겠다 그냥 들어가기가 애매한데 노만 알아서 들어가 탑 저 탑 갈게요 오케이 내가 탑 내가 커야 돼 아니 아니 1팀에 커도 답이 없어 2팀이 없어서 애쉬가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용 바로 우리가 가져와야 돼요 용 있나 없나 좀 볼게요 용 먹었을걸? 용 먹혔네요 받으세요 나이스 이제кий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 으아악 11킬 차이면 따라잡을 수 있다 굿 괜찮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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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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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나님 소나님 등 두세요 이미 죽었어요 등 두세요 등 두세요 오케이 어 뭐야 지바 가서 탐사자 블라디가 지금 엄청 세서 이거 태블만 가는데 마방도 좀 가야겠어요 애들 어디갔지? 그냥 뺐나? 벌써 안들어오는데? 어 근데 이팀이라 하니까 재밌는데? 아 뭐야 이거 이거 안에 챔피언 들어있는거 아니야? 조심 바로 죽었네 오 엑스까지 오고 있어 탁 갈게요 나가네 이참입니다 프레임형 제안님 가고 있습니다 아 바론 먹고 왔구나 세상에 구구구 미니엄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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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느낌 좋은데? 미니엄부터 조언 좋은 느낌으로 죽을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어 느낌 있어? 철구님 뒤에 철구씨 뒤에 자르반 окей окей 판단 군 쿵쿵x5 빠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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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진이 밀리거든요 아이고 다 죽으셨어요?!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근데 여러분들 한가지 희망은 에프티 아일랜드보다 잘하는 팀입니다 평균티어가 에프티 아일랜드보다 상위하는 팀이에요 에프티 아일랜드한텐 진게 아니에요 아직 조금만 낮춰볼까요? 실버분들을 초대해볼까요? 이 사람들 골드 아냐? 네 골드에요 거의 아 골드가 많아 골드가 사실 모이면 거의 시너지효과가 제일 잘받는 그런 팀 아니겠습니까? 실버분들로 한번 초대를 해보죠 오 들어오는거 뭐야? 오우 잡았다 구 아 골드분들이 요즘에 수준이 많이 올라가셨네 상방이 잘하시네 상방이 잘하시네 팀워크가 저쪽이 되다보니까 그 철구님이 처음에 말했던거 그 시간을 좀 가질까요? 누가 못했는지 비난은 하지말고 비판 비판하는 시간 그 철구님 철구씨? 철구씨? 왜요? 그 바텀에서 30분간이나 배회한 이유가 뭡니까? 15초만 마을에 온 이유가 뭐예요? 바텀에서 계속 라인만 빈 이유가 뭡니까?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이거는 팀이 문제 아니 왜냐면 너무 안맞아 왜냐면 A씨가 도주기도 없는데 갱을 너무 안왔어 정글이 문제에요 정글 어 갱을 안왔다 도주기가 있는데 그러면 아 이거 이거 또 이거 한판 더 해 어떻게 해 한번 더 하죠 조금 형님 그런거 어떻게 했습니까 솔직히 철구똥 오셨다님께서 별풍선 1009개를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철구똥 오셨다님 왜 이렇게 큰 별풍선을 세상에 진짜 그 블라디 저친구가 원래 좀 굉장히 못하는 친구인데 꼭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른 사람이 해주고 있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 블라디 쟤는 잘못 때리고 왔고 제가 예 죄송합니다 유소나의 회초리 저 새끼랑 블랙 시키세요 어 이번에는 철구 한판 더 괜찮애? 어? 철구님 힘내보죠 야 그러면 일단은 서폿을 서폿을 일단 내 동생을 한번 유소나랑 한번 붙어보고 싶다니까 네 라현이 그거는 어떻습니까? 어 솔직히 지금 우리팀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? 근데 이거를 이쪽저쪽 나눠가지고 실버 딱 끼우고 한번 해보는거 어떻습니까? 이쪽저쪽 나눠서 뭘 해 그니까 미령씨도 미령씨도 한다 있잖습니까? 그니까 미령씨랑 팀 되고 싶다는거죠? 그니까 미령씨랑 해가지고 딱 3명 그 다음 딱 3명 해가지고 2명은 실버 끼우고 딱 에이 그렇게 하면 안되고 우리 지금 손발을 맞추는게 중요한던데 어? 우리 같이 여섯명인데 어떻게 앉았습니까? 아니 그니까 상대편으로 걔를 논다고 어디 기억이 안나지 또? 세 글자가 기억이 안나네 아 뭐 여기 우리 다섯명인데 걔가 어떻게 끼워 아 만스터 어 그건 아니고 그니까 조금은 좀 밑에 좀 못하는 애들로 하자 좀 에프티 아일랜드 수준으로 맞춰야지 네네 맞아요 아 저 야 일단은 포지션 좀 네 야 그래도 니가 해물이 니가 미드 가는게 낫지않아 네 그럼 내가 미드를 한번 가볼게요 어? 불량 너는 탑 괜찮아? 탑이요? 아우 상대가 잘하던데요 내게 그니까 좀 상대를 좀 약간 이렇게 에프티 아일랜드는 탑은 그 실버 4밖에 안돼 아 진짜요? 아이 그러면은 할만한데 다들 드렸어요 2대 어? 야 걔 어? 미군이 그 닉네임 뭐냐? 어? 뭔지 있어야? 초대할 아이디 알려주세요 어 어 아 같이하고파요님께서 별풍선 100개 선물 감사드리고 왔습니다 이 게다가 서포트 가고 네 파피형님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파피형님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파피형님 재밌었어요 처음으로 해보네 미구미 스토리 야 그니까 이제 딱 거의 에프티 아일랜드 그 티어에 딱 맞추자 네네 음 근데 티어를 모르지 않습니까? 다 알아 다 실버입니까? 실버 5단계 어 야 골드로는 절대 초대하지 말고 음 헤이물러 아니가짱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여러분 제가 초대 권한이 있는게 아니고 제가 이제 채팅창을 보고 초대해드린거라서 여러분 채팅에 이런 아이디 올리셔도 제가 초대해드릴 수가 없어요 네 채팅에 올라오는 실버 초대할까요? 네 야 몽정은 네 실버가 2니까 니가 아싸리 아니 아니 내 몽이 형 미드가 딱 맞겠네 아까 걔가 요거 올라가서 미드로 초대해 하..하이어 초대에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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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니 몽정 일어나니 몽정 어 일어나니 몽정 이번엔 접대로 받을 수 있겠지? 아니요 이번엔 냉척.. 냉정하게 가있다 아 김계기님께서 별풍선 100개를 통통팽 가입으로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김계기님 감사합니다 아 그럼 타고는 실버 4정도 와야되는데 아 일어나니 몽정 세 분 세 분 더 어 한 명씩 빨리 초대해봐 바드 오르골 장대박 엄비 디올진 실버가 없는데 어디 보자 아 이거 철구가노담님께서 또 별풍선 100개를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또 철구님 팬분들이 별풍선을 많이 주신 아까 철구똥님도 천국에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철구가노담님 고맙습니다 아 흔 세 분이 셌구님 딱 맞네 어 초대보살이 없네 제가 아이디 말씀해 주시면 제가 초대할께요 음 홀수형 있는데 홀수형 홀수형 초대에요? 그래 홀수형 초대해 한 번 초대해 한 번 초대해 볼게요 관전중이신데 지금 예요 지금 관전중이시라 초대할 수 없어요 아마 컨텐츠 진행하시나봐요 여러분 저한테 말씀하셔서 제가 초대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신 것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초대드릴 수가 없네요 지금 채팅창에 막 아이디 올리시는데 그중에 실버분들 초대할까요? 근데 모르는 분들이면 좀 던지시거나 그럴까봐 혹시 모르는 애들 하면 안돼 어 없어? 누구도? 야 맞다 어 저 새끼 브론즈1 있네 얄어 네 브론즈를 왜 데려와요 아 브론즈를 괜찮아 철구가 노담리 가자 초대 재발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브론즈 이기고 정신 승리해야지 어 브론즈라도 이겨서 뭔가 좀 정신 승리 해야지 어? 홀수형 온대? 진짜? 홀수형 오신대요? 어 홀수형형 오시라고 그래 채팅창에 홀수형 지금 들어옵니다라는데 어? 온라인 초대할 수 있다 어 오셨다 오셨다 초대했어요 저 저 정보를 다시면 되고 야 이쪽에 롤뿜조 한 명 너 초대해줘 롤뿜조야 돼 어 자 롤뿜조 제가 라인 어디 가야 되지? 롤뿜조 아하이 튕겼네